AB6IX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해피 버스테이 투 AB6IX 해피 버스테이 투 유 사랑하는 AB6IX 우리 AB들 1주년 축하합니다! 불꽃놀이 보이세요? 불꽃 타지는 거 예쁘다! 준비했어요 지난 주간 아이돌 출연 때 AB6IX의 역사적인 탄생 일을 함께 했었거든요 1년에 이렇게 잘 자라서 다시 와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축하합니다 이제부터가 사실 팀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죠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괜히 섭섭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나도 몰랐던 내 동료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나를 안아줍니다 안아줘 안아줘 탄생 1주년을 맞이한 AB6IX 돌잡이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MC 황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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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선희가 해요 선희가 네, 돌잡이 전문 MC 황입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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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AB6IX 여기 보세요 귀여워 AB6IX 멤버들은 각자 원하는 물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팬들의 심장 두근거리게 하는 심장 파괴 아이돌이 되라고 여기 청진기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어가라는 의미의 화관 그리고 Young and Rich Money is the best 비용이 된다 원하는 문장 파괴 아이돌이 되라고 좋은 쿠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재 작사 작곡가로 평생 저작권 길을 걸으라는 의미의 안경과 연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하는 돌잡이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AB6IX들 자, 돌잡이할 시간으로 우린 우린니 estoy Hej 우린이 울지 말고 우린 compr moment 우린풍月 우린이 들어오세요 자, 이제 원하는 물건 한번 잡아볼게요 우루루루루 우루루 우린 Wung이 이거 잡아줬으면 좋겠네 우린이 산 increases 난 돈이 좋은데 저희는 데미는 화강이야 화장 först στο 나는GHz 나는 이거 할게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Wung이가 몇 ani? Wung이 대휘 한 짤 뭐 잡았어요? 청진기 잡았어요 웅이는 무슨 의사선생님 되려고 잡았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구나 우리 대휘 몇 짤? 9 짤 뭐 잡았어요? 내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꽃 잡았어요 내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꽃 잡았어요 너무 웃겨요